자기 좀 기대 중이라고 막 그런 말 하더라고 이렇게 1군에 1군 여기 둘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살짝 이상한 사렌마님 저 녀석이에요 알았어 여기 둘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살짝 깔짝지근하죠? 음악사람우 여기 있네? 누가 손전등 둘래? 아 저 옆에 또 한 마리 또 있어 트웨엑 너무 깜쳤는걸? 아...저기 있네 손전도 넌 진짜 넌 뒤졌다 넌 기다려 너는 잡는 순간 병진이 형은 나가 이거 시전할거야 기다려 진짜 쉬기 봉진해 도망갈만한 곳에 딱 깔아놔 이 자식 죽을라고 다른 거 몰라 넌 죽었어 안돼 이 여자부터 죽여 칼찌냐? 칼찌하기 전에 매달아버려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맥토마스 이거 저거 솜천정 쟤부터 죽여버렸대 army 칼찌냐 이 논란 넌 걸리기만 해라 아무것도 나게 이리와 너 너는 아오지야 너 이리와 욕심 부릴거야 욕심부려서 아오지? 너희들 죽었어. 너희들은 이제 절대 도망 못가. 살리면 그냥 죽는 거야. 이리로 왔어. 도망가. 뛰었네. 도망가. 너 일로와노. 그럼 니가 대신 여기 갈려있어. 너 일로와. 너희들 다 죽었어. 다 일로와. 저 손전등이었어. 2픽은. 반드시 죽여야 돼. 히그. 너도 죽었어. 일로와. 한 번만 살려준다. 안 돼. osu. 왜이들 살려구. 어어? 정신 나가버렸구만. 살라고 아주 그냥. 왜이들 살려구. 아.. 건방지..몰라..너 튀졌어 아..몰라 열받네 게임 진짜.. 설마..? 아..진짜 게임할 맛 안나.. 아..몰라 잘 피하네 아..몰라 스피드가 저렇게 빨라 아..몰라..몰라..몰라..몰라..몰라.. 아..몰라..몰라..몰라..몰라..몰라.. 아..한방포 깼어..이 ㅆ.. 진짜.. 아..진짜 게임을 받네! 아..고양사!컬찌갈 왜 있어?이거..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줄을 섭니다 아 워낙 아 형신같은 게임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두번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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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주 갔을 때 점을 봤는데 올 겨울에는 끝까지 갈 사람이 생긴다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좀 기대 중이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